지금...지금 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잘해봐요 힘내 으억 헬로우 사와디캅 야 그냥 동양인 척 하는게 최고야 사와디캅으로 가자 그냥 소통해서 뭐해 그냥 다 쏴버린다는데 아니 내가 운전해야겠어 더럽게 운전면 더럽게 어떻게 맵을 반대로 가 바스터로는 내가 말씀드렸다 바스터로 게임 못할거라고 그냥 그럴줄 알았어 퓁. 뾱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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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마쓰대로 아니지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인가 이거 우리팀중에 시청자분 없어요? 터틀스하고 다오스 지지 레치 하어틱 데브 프렉스 헬로 연매는 또 연매는 왔다고요? 여러분들 그거 나야 오늘 방송 처음 보시봐요 옆맨 접니다 여러분들 옆맨 여태까지 옆맨 저였구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맨 나야 다 외국인들이다 큰일났다 목소리 멋있는데 고 옆맨 돌 떠올렸어 무슨 소리야 아까 전에 내가 제일 잘했거든 야 여기 다른 친구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조심해야돼 목소리 외국인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빨리 호텔 좀 주세요 하나 더야 오케이 목소리가 간지야 나 총 좀 먹어 아 메디킷이다 아 메디킷 나 혼자 살거야 총 없나 총? 이거 팀킷인데 어떻게 돼 에잇 권 플리스 권 오 노! 에너미! 에너미 원 모어 백 백이 있대 백이 어디야 어디 백 얘기하는거야 아 나 총먹어야 돼 권총밖에 없는데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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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못산나 봐 한명 목소리 왜이래 이거 왤케 힘이 빠져 몸에 힘이 빠지는 목소리야 아 버달룹을 할라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인 들킬거 같아서 안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암초소리 버달룹이 정도면 노래가 좀 유명해서 유 코리언 이게 바로 나온다고 그러면 얘가 욕먹을수도 있잖아 응? 그래서 그냥 참았어 두 노 빅뱅 이런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두 노 비빔빵 이런거 있잖아 하지 좀 마 어디가서 창피해 일본사람도 안잡아 두 노 러브라이브로 가자 외국에서 제일 유명한거 뭐야 이거 누구 죽었는데 여기? 잡았나봐 나이스 나 오비 좀 한번 입어보고싶다 나 오비 좀 한번 입어보고싶다 오픈 더 도어 어 차 찾았다 어 차 찾았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잔가 굿 굿 아까 빵빵 누가 이렇게 빵빵거리나 했더니 나네 나 마이크 버튼이랑 빵빵 버튼이랑 똑같은 버튼이야 어 저 싸우고있다 도와줘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굿 왜 이렇게 잘해 얘네들 됐다 난리 났어 저 안에서 널나 싸운다 미쳤다 지금 나 총 좀 먹어야 되는데 샷건 다이 샷건 다이 헉! 야 우리 둘이나 죽었어 와이 아 나 총 좀 줘 터틀하고 나밖에 안 남았어 거북이하고 나밖에 안 남았어 다 죽었네 녀석들이 이거 조심 좀 하지 요쪽에 있을거야 아마 발소리 조심해야돼요 발소리 내주면 안돼 엄청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깜짝이야 저기 저기 여기서 오른쪽에 싸운다 제 친구가 지금 저기서 쏘고있거든요 저쪽있단 얘기야 이쪽에 이쪽 여기서 내가 권총을라도 쏴줘야겠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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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는거 있듬? 발소리 되게 커 이거 신발 왜그래 갈색 자맹신발 신발에 발생소음을 줄인과 동시에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이게 소음 줄인거야? 잇츠하이 눈 가자고 잇츠하이 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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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이놈들 최소 두명이야 우리 편 죽였으니까 꼭 복수해야합니다 비록 만난지 얼마 안된 친구들이지만 얼굴도 제대로 못 봤지만 벅크리 벅크리 퍽퍽 어디갔지? 이놈들? 차타고 그냥 가는게 없겠는데? 아 뭐야 다 죽었잖아 빨리 물어볼걸 카 오케이 아임 카 어음 저스트 모먼 오케이 그 총점 주선하 내가 차 입는거 아니까 내가 자동차 가져갈게 이거 빨리 영어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 쓰시는게 낫겠다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차다 아 그거 써보라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 했다 싸버려줄 수가 있어 빨 놈이 야 그건 쫓아오는거잖아 뭘 빨 놈이야 아 내가 차를 가져올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오케이 히얼카 유도카 유카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장난하나 아 이거 누가 이렇게 문 열어놓은거야 바둑셈 아 바빠 죽겠는데 진짜 아아 차좀 빼요 차좀 아이씨 간다 어딨어요 너 저기다 헤에이 카 아우 아우 카 오케이 고고고 빵빵 좀 담축기 좀 바꿔야겠네 헬로우 헬로우 오우 타타타 아 나 빵빵 좀 바꾸고 씁 오케이 고 웨스트 고 웨스트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고 웨스트 고 고 웨스트 오케이 오케이 오오 야 오지마 나 외국이랑 놀고있다 오지마 아우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오씨 깜짝이야 야 타 나 나 총 없어서 안돼 헤이 타 이너카 백 요 요 터틀맨 елей력 오 insect 요 맨 지가 쏠테니까 다시 오래 호 오오 빠진거알tat 아니야 저기 엄청많은데 애들 나와서 쏘라고? 나 권총밖에 없어서 안돼 어? 저기 앞에있다 아 나 왜이래 이거! 차 왜이래! 어이씨 아 뭐야 차 죽었나며? 어우 좋아래 떠틀맨 떠틀맨이 활동한다 어그로 끌어주자 5킬했어? 요 떠틀맨 굿맨 굿 떠틀 유 꺼 떠틀 유 닌자 떠틀? 어음 에러미 투 투 모어 떠틀 투 모어 방심로 좋았다 떠틀 고수다 이거 하이지 고수였어 닌자 떠틀이었어 아우 어 도망가! 야야 누구냐 시청자분 애플팬님 도망가세요 우리 터틀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너무 잔악하거든요 제가 도저히 말릴수가 없어요 죽었어? 죽었네? 총이다 총 와아 이거 뭐야 이거 다 죽인거야? 이거 다 죽인거야? 다 털어갔어 안 돼 아이씨 그냥 가야겠다 또 싸워? 와아 장난아니구만 또 또 또 싸운다 굿 다트 와아 잡았어 굿 다트 사피스 사피스 사피스? 사피스가 뭐야 뭐 에너미 뭐 고우! 막아 막아 아 안 돼! 어? 와아 터틀맨 니저 터틀 형이 어그로 끌어서 난 죽었는줄 알았는데 엄마 아직 안 끝났어 원 모어! 에너미 원 모어! 헤이 니저 터틀 에너미 원 모어! 와우 와우 모어 울 모 고고고 헤이 터틀맨 터틀맨 여기 터틀 고 오우 트리 터스펭 오케이 트리 트리 맨 트리 에너미 네 내가 걸어 끌어 아웃사이드로 돌라는거 같은데? 갑니다 묘기차 나 근데 차피 달라간데? 오케이 오케이 맨 오케이 맨 안돼! 히히힛 피가 다 날아서 어쩔 수 없이 터틀 힘내! 터틀 트리 에너미 트리 모 터틀 또 하나 죽였어 와아 저게 뭐야 헤이 또 랜디 호튼도 잡았어 랜디 호튼 하나 더 있을텐데 터틀 딸피다 죽겠다 터틀 터뜰 몇 명 죽인거야 이거? 이거 듀올렛 같은팀이 등수 오르면 같은팀 등수 가거든요? 쟤가 아직 살아있다 저거 터뜰 지금 피채우고 있어 와 여기 엄청 몰려들고 있어 여기가 거긴가봐 마지막지역 15킬 15킬 여기 밑에 옆에 써있어 15킬이야 닌자 떠틀 피차고있다 자동차 또 도착했어 장난아니야 신고했나봐 누가 와우 헤이 떠틀 왜아유 프롬 헤이 떠틀 떠틀 난 죽어서 안들리나보다 떠틀 파이팅 옆맨 트론인거 같다고? 와 떠틀 또 죽였다 16킬 끝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그로 많이 끌어줬잖아요 떠틀에게 한 5%는 도움 됐을거야 10%정도 안된다 5%정도 약간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16킬 아직도 살았어 떠틀이 1등하면 우리팀이 1등 되는거여서 같이 점수 먹거든요 떠틀 이거 언제까지 사나 이거 아 이거 뭐 관전 안되나 이거? 1도 안된다고? 팀원 화면을 못봐요 보면 좀 사기니까 그런 기능이 없어 이제 떠틀 아직도 살아있어 미쳤다 미쳤어 아군 시점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연매는 누군데 0킬이냐구요? 신경쓰지 마세요 못하는 애인데 못하는 애 신경써서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신경쓸 것도 많이 떠틀만 보시면 되요 떠틀 또 안죽네? 슬 죽어야 나가는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딸피 나면 안죽어 매드킷이 없나봐 와서 죽지 이게 너무 위험해서는가? 아 떠틀 죽었다 떠틀 16킬 아 잘했어 그쵸? 와 진짜 많이 죽였네 진짜 잘했다 연매되는 사람 뭐냐고? 연매되는 사람은 서포터 서포터 같은 느낌 잘했다 떠틀 그럼 우리 점수 몇점 먹음? 0킬 서포터 4점 5점 5점 1점 3점 2점 1점 일단 아쉽지만 하진 내일 또 가도록 할게요 네 하이진이 언제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랑 해도 재밌어 그쵸? 5점 1점 2점 5점 하지만 하이준는 내일 또 가도록 할께요 하이준은 언제나 모르는 외국사람들이랑 해도 재미있어 그쵸?